소방님, 오늘 소개팅 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어땠어요? 괜찮았어요? 네, 그냥 뭐… 얘, 한 시간 앉아있다 들어왔어. 밥 좀 사주고 천천히 오라니까. 아니 저렇게 쑥맥처럼 여자한테 말 한마디 못해서 어디 장가 가겠니? 너는 여자가 무섭니? 도대체 뭐가 문제여서 엄마 애타게 여자 한 명 못 꼬셔와. 내가 형처럼 능력이 없나 봐. 형수님 같은 여자만 나오면 적극적으로 할 텐데 아직 형수님처럼 괜찮은 여자를 못 만나서 그런가 봐. 야, 살아보면 여자 다 똑같아. 나도 이 사람이랑 엄청 잘 맞아서 소울메이트인 줄 알았는데. 살아보니까 일부터 십까지 다 맞춰야 해. 처음부터 딱 맞는 그런 여자 없다. 연애하고 결혼하면서 맞춰가는 거야. 소방님, 이 사람 이거 나 욕한 거 맞죠? 에휴, 에휴, 그만하고 과일이나 먹어. 진성이 다음 주에 소개팅 하나 더 있어. 그 처자도 뭐 하나 남을 할 거 없는 참한 교수라더라. 진성아, 다음번에도 너 빨리 일어나오면 안 된다. 알겠어? 알았어, 노력할게. 그래요, 도련님. 도련님 어디 내놔도 뭐 하나 빠지는 거 하나 없어요. 자신감 가지고 괜찮으면 적극적으로 해보세요. 네, 형수님. 명심할게요. 다음날 어머님, 안 늦었죠? 그래, 어서 가자. 며느리 있으니 좋구나. 같이 절에도 다니고. 저도 좋아요. 어머님하고 데이트도 하고. 가서 열심히 기도해. 건강하고 영특한 아이 갖게 해달라고. 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어머님은 무슨 기도하세요? 나야 뭐 우리 둘째 결혼 아니겠니? 걔가 어릴 때부터 내성적이라 친구도 많이 없고. 여자는 더더욱 만나보지 않아서 그런지 영 여자 사귀는 게 어렵나 보다. 그러게요. 학교도 남구 공대에 지금 다니는 회사까지 죄다 남자들이라 기회도 많이 없고. 어디 나가 통호에 이런 활동 좀 하라니까. 아이, 그것도 싫대. 저러다 홍기 놓칠까 겁나. 어머님 기도 열심히 하시니까 곧 좋은 여자 만날 거예요. 어, 다 왔네요. 한 달 뒤. 아니, 정말이에요? 도련님이 소개팅 여자랑 벌써 세 번째 만남을 가졌다는 게? 그래, 지금도 데이트하러 나갔어. 우와, 장족의 발전이네. 진성이 이런 적 처음이지? 처음이지. 이때까지 다 한 번 보고 끝이었어. 뭐하는 여자예요? 무슨 매력이 있는지 궁금하네? 필라테스 강사래. 건너건너 소개받았는데 밝고 예쁘대. 우와, 필라테스 강사면 몸매는 끝내주겠네. 당신 긴장 좀 되겠다. 당신은 지금 그게 중요해? 도련님이 장가를 가냐마냐 하는데. 하여튼 남자들이란. 슬쩍 물어보니까. 예쁘기도 한데다 여자애가 적극적인가 봐. 그러니 우리 진성이가 세 번을 만나지. 너무 잘 됐네요. 도련님 언제 오려나? 왜? 온 김에 이것저것 물어보고 가면 좋잖아. 잠시 뒤 다녀왔습니다. 어서오세요, 도련님. 저희 안 가고 도련님 기다리고 있었어요. 너 소개팅료랑 잘 돼간다면서? 어서와서 자세히 얘기 좀 해봐. 음, 그게... 오늘 결혼 얘기하고 왔어. 어머, 진짜요? 정말? 결혼 얘기를 했다고? 응, 어차피 결혼하려고 만난 사람들인데 시간 끌 필요 있나? 민지가 빨리 하고 싶대. 아, 민지? 야, 이름도 이쁘네. 얼굴도 이뻐? 몸매도 끝내주겠다. 아우, 진짜. 어때요, 도련님은? 괜찮은 여자 같아요? 네, 사람 마음 편하게 해주고 만나면 즐겁고. 뭐든 적극적이라 소심한 저 잘 이끌어주고 좋아요. 어디 학원에 있어요? 근처면 저도 모른 척 한번 가보게요. 다른 데서 하다가 좀 힘든 일이 있어서 다 접고 왔대요. 결혼하면 근처에서 다시 내겠다고. 그래, 언제 데리고 올 거야? 아무리 네가 결혼이 급해도 예미 좀 파여할 거 아니야. 음, 다음 주 중에 내가 먼저 그 집에 인사드리고, 민지는 주말에 데리고 오려고. 괜찮아, 엄마? 그럼, 괜찮고 말고지. 우리도, 우리도 와도 되지? 당연하지. 형수님, 형수님이 잘 좀 봐주세요. 그럼요. 제가 매의 눈으로 좋은 사람인지 지켜볼게요. 아, 그런 뜻이 아니지. 여기서 잘 봐달라는 얘기는 형님 질하지 말고 예쁘게 봐달라 이거지. 안 그래? 맞지? 둘 다. 우와, 우리 도련님 진짜 장가 가겠는데요? 저 형님 질 같은 거 안 하니까 그 걱정은 절대 하지 마세요. 네. 일주일 뒤 우와, 듣던 대로 예쁘고 발랄하네요, 민지 씨. 만나면서 형님, 형수님 얘기 진짜 많이 들었어요. 특히 진성 씨가 형수님 칭찬을 입이 마르도록 해서 진짜 누군지 궁금했어요. 잘 부탁드려요, 형님. 나는 동지가 생겨 너무 좋죠. 그런데 우리 도련님 어디가 마음에 들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한 거예요? 결혼한 친구들이 괜히 언변 좋고 다정하고 여자 잘 다루는 남자한테 넘어가지 말고 우리 진성 씨처럼 무던하고 순수한 남자들이 결혼 상대로는 최고라고 해서요. 제가 진성 씨의 진가를 알아본 거죠. 우와, 똑똑하네. 맞아요. 우리 도련님 결혼 상대로 진짜 손색없어. 여자 모르는 건 가르쳐가면 되고. 둘이 무슨 얘기를 그렇게 즐겁게 해? 비밀? 저녁 준비 다 됐어. 엄마가 나오래. 응, 알았어. 나가요, 민지 씨. 그날 밤 어떤 것 같아? 진성이 결혼할 여자. 뭐, 나쁘지 않은데 살짝 여우 같은 구석이 있어. 하기야 순진한 도련님한테는 곰보다 여우가 잘 맞을 것 같기도 하고. 어른들 대하는 거 보니까 예의도 있는 것 같고. 괜찮아? 우와, 이 정도면 점수 후하게 준 거 아니야? 사람 한 번 봐서 어떻게 알아? 내가 무당도 아니고. 차차 겪어보면 알겠지. 어쨌든 도련님 활짝 웃는 모습뿐이 좋더라. 어머님도 걱정한 시름 덜었고. 그러게. 우리 아기만 가지면 되네. 오늘 밤 어때? 열심히 만들어볼까? 어, 아우, 몰라. 석 달 뒤 어서 오세요, 형님. 아주버 언니. 조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와, 집이 아주 깔끔하네. 무슨 호텔 같아. 어서 오세요, 형수님. 편하게 앉으세요. 동서 손끝이 아주 야무진가 봐요. 인테리어 하며 집 깨끗한 거 하며. 서방님 장가 잘 갔네. 어서 오세요. 저녁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와, 이걸 다 동서가 있어? 우린 배달음식 시켜먹자고 하려고 했는데, 이걸 직접 다 하신 거예요? 귀한 손님 오시는데 그럴 수 있나요? 뭐 많이 한 거 없어요. 맛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 맛이 없을 수 없겠는데요. 이거 요리 잘하는 와이프 얻는 것도 엄청난 복인데. 진성이 너 좋겠다. 왜 지금 나 음식 솜씨 없다고 타박하는 거로 들리지? 내가 감히 그럴리가. 얼른 먹어. 당신 좋아하는 잡채도 있네. 동서 금손이었구나. 이러면 반칙인데. 제사 음식 다 동서 시킨다? 네? 어머, 서방님이 왜 놀래요? 제가 진짜 동서 시집살이 시킬까 봐 그래요? 아니에요. 막내한테 시킬 일 있으면 시키셔야죠. 형님, 편하게 시키세요. 제가 힘 닿는 데까지 도울게요. 걱정 마. 우리 어머님 시집살이 막 시키고 그러시는 분 아니야. 동서도 알겠지만 우리 시대 굉장히 개방적이야. 명절날 남자들이 설거지 다 하고 우린 어머님이랑 사우나 가고 다 같이 놀러도 많이 다녀. 네, 저도 이런 가족 분위기 너무 좋아요. 제가 시집을 잘 온 것 같아요. 말 나온 김에 우리 같이 캠핑 한 번 가야지. 오, 좋다. 민지씨가 캠핑해보고 싶다고 했거든. 아, 그럼 얼른 날 잡자. 아, 우리 식구 모여서 캠핑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땐 여자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남자들이 해주는 거 받아 먹기만 하면 돼요. 맞아. 캠핑 가면 우린 여왕 대접 받는다, 동서. 정말요? 우와, 그럼 얼른 날 잡아요. 좋아요. 한 달 뒤 어, 현재야. 뭐해? 잘 있었어? 나 너 카톡 프로필 보고 깜짝 놀라서 전화한 거야. 왜? 아니, 같이 찍은 사람 누구야? 그 여자 말이야. 누구? 우리 동서? 동서야? 응, 얼마 전에 우리 시동생 결혼했잖아. 그래서 다 같이 캠핑 갔다 찍은 사진인데. 왜? 무슨 일인데? 혹시 그 여자 필라테스 강사야? 어? 어떻게 알았어? 아, 소름. 어머, 어쩌면 좋아. 니네 시동생. 왜? 무슨 일인데? 네가 우리 동서를 어떻게 알아? 야, 그 여자 완전 미친년이야. 어떻게 그런 여자랑 니네 시동생이랑 엮였냐? 뭔데? 자세히 좀 얘기해봐. 그 여자가 우리 동네 제일 좋은 상가 빌딩에서 필라테스를 차렸는데 회원수도 많고 평이 좋았어. 그런데 그 여자가 그 빌딩 주인이랑 바람이 난 거야. 빌딩 주인이 유부남이었어? 그래, 동네 유지지. 와이프도 지역 맘카페 운영자고 하여튼 유명해. 그런데 그런 인싸를 건드린 거지. 그래서? 그래서 와이프가 그거 알고 플라테스 학원 찾아가 뒤집어 엎고 건물에서 쫓겨나고 맘카페에 올려 망신 떨고 망신 떨고 그런데 더 대박인 건 그렇게 바람핀 남자가 그 건물차 하나가 아니라는 거야. 뭐? 까보니까 글쎄 필라테스 다니는 남자 회원들도 여럿 걸렸더라고. 어머 말도 안 돼. 그래서 이 동네에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다가 떴잖아. 야, 애가 엄청 맹랑하다. 그 와이프가 찾아가서 깽판에 놓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더래. 그래 놓고 고소장 보내왔대. 그래서 뭐 서로 소정하고 완전 진흙탕 싸움이었대. 뻔뻔하기까지 하구나. 야, 그런 걸레 같은 년이 네 동서로 들어왔으니 어쩌냐? 아, 진짜 그게 사실이면 큰일인데. 이름이 뭐라고 했지? 니네 동서. 하민지. 맞아, 확실해. 이름도 똑같아. 잘 알아봐. 그년 지금도 어디서 바람피우고 다닐 수도 있어. 설마. 얘, 그 여자 결혼해서 잘 사는 거 알면 쫓아와서 머리끄덩이 잡을 여자 여기 많아. 안고 살려고 하지 말고 애 없을 때 끊어버리는 게 좋을 거야. 제 버릇 개주겠니? 알겠어. 고마워, 현주야. 그래. 언제 우리 만나서 자세히 얘기하자. 응. 다음날. 아니, 진짜 제수씨가 그런 여자란 말이야? 나는 영 믿을 수가 없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과거는 확실해. 내가 다 알아보고 조사해봤어. 그래서 지금 제수씨 뒤를 밟자 이거야? 그래. 서방님 출장 갔다면서. 서방님 없는 동안 뭐라고 다니는지 알아봐야지. 혹시나 또 바람을 피우고 있으면 바로 알려야 하지 않겠어? 누구한테? 진송이한테? 당연하지. 그럼 바보 멍청이처럼 그냥 살게 놔둬? 저기 온다. 뭐야. 집에 있는 줄 알았는데 나갔었네? 모르는 차인데 누구 차지? 어? 태워준 사람도 주차하고 내리는데? 뭐야. 남자잖아? 당신 아는 사람이야? 아니. 어머, 어머. 어깨 손 올리고 뽀뽀하고. 저 남자 누구야? 어디서 또 누굴 곳인 거야? 어, 집에 같이 들어가는데? 어머, 서방님 집에 없다고 남자를 끌어들여? 우와, 진짜 저거 도라이네. 내가 저것들을 그냥... 아, 뭐 어쩌려고. 서방님한테 전화나 해. 출장 가 있는 애한테 왜? 그게 지금 중요해? 당사자가 현장을 덮쳐야 할 거 아니야. 늦게라도 와서 집에 들어가 보라고 해. 그래야 확실해지지. 알았어. 이틀 뒤 어머님, 저 임신했어요. 뭐? 아유, 진짜! 네, 오늘 병원 가서 확실하게 확인했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잘됐다, 지원아. 축하한다, 내 며느리. 네, 다 어머님 기도 덕분이에요. 뭐, 먹고 싶은 건 없어? 아직은 특별히. 그냥 계속 잠만 와요. 그래, 푹 쉬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해라. 내가 뭐든 다 해줄 테니. 내 어머님. 아니, 그런데 네 동서는 요즘 뭐하니? 어제 전화 여러 번 했는데 전화를 안 받는다. 동서요? 저도 했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더라고요. 둘이 무슨 일 있는 건 아니겠지. 서방님은 출장 갔잖아요. 뭐, 동서는 친정에 가서 좀 쉬나 보죠. 별일 없겠지. 그래, 쉬어라. 네, 어머님. 잠시 뒤. 서방님이랑 통화됐어? 응. 그날 밤 출장지에서 와서 현장 덮치고 바로 다시 출장지로 갔어. 둘이 무슨 일 있었는지는 말 안 해? 남자들끼리는 그런 얘기 잘 안 해. 걔도 생각할 게 많을 거야. 얼마나 배신감이 들겠어. 안 그래? 동서 전화기는 계속 꺼져 있고, 집에도 없고. 자꾸 신경 쓰여. 뭐 자기도 양심이 있으면 그 집에 못 있겠지. 당신 임신 중인데 너무 신경 쓰지 마. 둘 다 성인이고, 둘이 알아서 하겠지. 알았어. 다음 날. 당신 놀라지 말고 들어. 왜? 무슨 일인데? 진성이가, 진성이가 죽었어. 뭐? 서방님이 왜? 아무래도 제수 씨 문제를 감당하기 힘들었나 봐. 강변 다리에서 뛰어내렸대. 뭐, 뭐, 어떡해. 어떡해. 여보. 임신 중인데 미안하다. 와서 엄마, 아빠 좀 챙겨드려야 할 것 같아. 알겠어. 곧 갈게. 다음 날. 제수 씨는 아직 연락도 안 되지? 응. 남편이 죽었는데 한 번 와보지도 않고. 게다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그만 울어. 뱃속의 아기도 생각해야지. 우리 어머님 불쌍해서 어떡해. 둘째 아들 사랑이 극진했는데. 믿을만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디 전 보러 갈 때마다 진성이 담명은 있다고. 어머님이 그때부터 열심히 절에 다니면서 기도드린 건데. 운명을 못 거슬렀나 봐. 그랬구나. 손님 왔다. 내 손님이네. 당신 여기 좀 있어? 응. 가봐. 어서. 잠시 뒤. 여기 계셨네? 어, 등서. 왔구나. 그동안 왜 연락이 안 된 거야? 어서 옷부터 갈아입어. 내가 왜 거지 같은 상복을 입어야 하는데. 뭐, 젊은 과부됐다고 남들한테 동정이라도 받아야 하나? 나 그런 동정 필요 없으니까. 나 과부 만든 보상 형님이 해줘야겠어요. 뭐? 형님만 입 다물고 있었으면 남편 저렇게 안 됐어. 괜히 긁어부스럼내서 시동생 죽게 만들고 나 과부 만들고. 앞으로 나 어떻게 살아? 당장 10억 내놔. 뭐라고? 10억? 나 과부 만든 보상 해야 할 거 아니야. 하, 바람핀 년이 뻔뻔하기도 하네. 우리 어머님이 10억을 받아도 모자랄 판에. 뭐? 나한테 10억을 달라고? 그래. 당신이 그렇게 설레벌만 안 쳤어도 나 조용히 해결하려고 했어. 그거 정리되면 남편한테 올인하려고 했다고. 뭐? 우리 서방님이니 장난감이니? 네가 정리될 때까지 기다리는 감정 없는 로봇이야? 너, 우리 서방님이 그날 그 일 때문에 단순히 한강에서 떨어졌다고 생각해? 그럼, 그 멍청한 놈이 뭘 더 알기라도 했다는 거야? 야, 얼마나 개차반이면. 회사 부부동반 모임에서 만난 남편 직장 상사를 꼬셔. 너 그러고도 안 들키고 바람 피울 수 있을지 알았어? 그날 우리만 네 뒤를 쫓은 게 아니야. 그 직장 상사 와이프도 뒤를 쫓고 있었어. 증거 잡고 그 와이프가 회사 게시판에 글 올리고, 자기 남편 잡으러 회사 와서 깽판 치고, 우리 서방님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회사에서 곤란한 처지에 처 있는지 알아? 아이씨, 별난 와이프들. 지들이 남편 간수 못한 걸 왜 밖에서 화풀이야? 참, 어떻게 그렇게 자기밖에 몰라? 지금 무릎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도 모자를 파네. 10억을 내놓으라니. 유구무원이다, 진짜. 아, 이럴 줄 알았으면 남편 사망보험 빵빵하게 드러누는 건데. 뭐? 야, 너 내가 미친년인 줄은 알았지만, 완전 개또라이구나. 어떻게 이 상황에서 그딴 소리를. 나가! 너 필요 없으니까 썩 꺼지라고! 이 여자가 왜 소리 지르고 날리야? 지가 뭐, 아직 내 형님이라고 생각하나 보지? 뭐? 비켜! 나갈 테니까. 이걸 확 그냥... 야! 너 진짜... 인연이 어디 와서 한 배야! 아! 아! 야, 내 아들 잡아먹은 것도 모자라. 내 손주까지 잘못되게 하려고 그래? 이게 어디 임신한 형님 배를 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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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느라, 괜찮니? 배가 좀 아파요. 여기요. 여기 사람 좀 불러주세요. 치! 임신까지 했는데, 바락바락 대를 들고 있어. 야, 너 거기 뭐 써? 너 어디 가? 내 아들 살려내! 내 아들 살려내라고! 이 나쁜 년아! 왜 이래요, 진짜! 내가 죽으라고 했어? 내가 밀었어? 뭐? 인연이 진짜... 아이씨! 자꾸 이러면 나도 가만히 안 있어요. 비켜요! 간다고! 가! 누나 쳤니? 아, 비키라니까! 그러니까 왜 붙잡아! 이게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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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시간 뒤?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네. 아휴, 집안에 여자 하나 잘못 들어와서 이게 무슨 난리인지... 여보... 어, 없겠어? 괜찮아? 아이는... 괜찮은 거야? 별일 없는 거지? 음, 괜찮대. 안정만 취하면 된대. 다행이다. 어머님은? 어, 저기 오시네. 저쪽 집에서 나 고소한다고 난리다. 고소해 보라지? 아니, 주가 지금 고소해야 할 판에... 뻔뻔한 건 그 집 내력인가 보네. 왜? 무슨 일이야? 그 여자가 엄마 때려서 엄마가 밀쳤는데... 넘어지면서 어디 머리를 부딪혔나 봐. 식물인간 됐어. 뭐? 그래서 고소한다고 난리래. 그래, 뭐라지... 내가 가만히 있나. 온 인맥 다 동원해서 엄마 보호할 거야. 엄마 걱정하지 마. 나쁜 년, 독사 같은 년. 식물인간으로 평생 살면서 지옥을 경험해야 한다니까. 하... 죄값 톡톡히 받았네. 그 후, 이 문제로 소송까지 간 어머님은 다행히 정당방위로 무죄가 확정됐고 그 여자는 여전히 식물인간으로 병원에 누워있네요. 저는 그 사이 아들을 낳았고요. 여전히 서방님의 빈자리가 크지만 우리 가족은 서로 위로하면서 아껴주며 잘 살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서방님도 그런 우리를 바라고 있을 테니까요. 하늘에 있는 서방님도 나이오 하늘에 있는 서방님도 하늘에 있는 서방님도